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개발 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의료·금융·문화서비스를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고려해 제공되며 전기요금 복지할인서비스는 월 최대 1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보조금 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 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